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후보 5명이 출마한 완주군수 선거 출마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구경석 전 전북도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어 수소 모빌리티,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자적도시 완주를 위한 9개의 공공기관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의 기술력,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산업관 클러스터를 통해서 두세훈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 변호사의 대표 공약은 망경강을 관광과 힐링 공간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겁니다. 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수소경제의 인프라 구축과 완주군 법원 산봉지구 설치도 밝혔습니다. 유럽풍 테마 마을을 조성하고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또한 최고의 명품 자전거 꽃길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정의 자전거를 대여해서 정말로 실림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망경강을 송지홍 전북도의회 의장은 세계 최고의 경제순환도시 완주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군민 무상버스 운행과 법원 세무서 같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유치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상권이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유출되는 인구보다는 유입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과 지역의 각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고도화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유희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망경강의 문화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망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일자리 프로젝트, 탄소와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만들어 망경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저희 꿈입니다. 이돈승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은 인구 5만 명 읍 육성을 통한 완주시 승격 기반 구축을 제1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래 먹을거리 수소산업 육성과 교육특구 조성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추진도 공약했습니다. 5만 도시를 저희가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완주시로 발도둠을 하고 그런 연후에 저희 완주는 15만 자족도시로 분명히 나아갈 것이다. 일자리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들이 저마다의 선전을 자신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